오늘 중부지방에는 모처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남부에는 오늘도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비의 양을 살펴보시면 내일까지 제주도에는 10에서 40mm가 그 외 동해안과 호남,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5에서 2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오늘 밤 대부분 그치겠고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으로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의 일교차는 크게 벌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6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가량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낮 기온 알아보시죠. 오늘 서울은 29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는 27도, 광주는 28도가 예상됩니다. 인천의 낮 기온은 28도를 보이겠고요. 경기 북부지역인 김포 29도가 예상됩니다. 경기 동부지역인 가평 27도를 보이겠고요. 경기 남부지역은 27도를 웃돌겠습니다. 주말에도 선선한 날씨 속 대부분 지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